이경주 앞방 승부로 한 방 봅니다. 8번 수호초 6대가리에 8번 6번 4번 6대가리에 8번 6번 4번 바깥쪽 8번 수호초 근소하게 다시 한 번 안쪽 6번 천지태양이 파고들면서 6번 8번 두 마리 승부 6번 8번 4번 6번 8번 4번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일경주입니다. 일요일 부산 일경주입니다. 열봉경주 놀이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직전경주 외곽에서 경주가 꼬였던 그런 맞축입니다. 송경윤이가 다시 2승을 한 2번만 로드 투 윈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한 방 바로 옆에 직전경주의 약전선이었지만 김태경 기수의 3번만 월드엔젤 캣이 맞축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쌍봉식 2번 3번 2번 3번 3번 월드체크 가운데 2번 로드 투 윈 치고 나옵니다. 2번 로드 투 윈 두 마리 일자 치고 우승에 성공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이경주입니다. 부경제 이경주입니다.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직전에 외곽으로 외곽으로 꼬였던 몰로가 두 번째 타는 10번만 카우보이 맨이 잠재력이 분명히 더 있는 놈이고 직전에 편성이 나름 쎘어요. 직조로 열심히 달아놨고요. 10번만 카우보이 밴을 놓고 규격한 방 일단 선행 트라이 나갈 수 있는 6번만 블랙 스피드의 완장입니다. 쌍봉식 10번 6번 10번 6번 6번 블랙 스피드 유현명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 이 호흡은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이경주 1호 경마 과천 이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딱 노리는 놈이 있다 그랬죠. 직경 경주 아쉬운 느낌으로 승차 2협 이수로 닫고 남대요. 6번만 금아 포머스트 이번 경주 6번 금아 포머스트 용어물 쌍봉식 대가리로 놓고요. 규력은 뭐 당연히 1번만 원펀치 드래곤이죠. 쌍봉식 6번 1번 6번 1번 100번째 승리를 품에 안고 1번 원펀치 드래곤 계속해서 달립니다. 1번 원펀치 드래곤 그들을 6번 금아 포머스트 9번 이클립 스토키에 따랐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의 일경주 일요일 과천 1경주입니다. 1번만 베스트 레이스가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주인거니 인코스 2점 8번 미스터 스톰은 꺾고 가야죠. 다 안고 갈 수 없습니다. 규력 한 방은 5번만 3명 다이아 쌍봉식 1번 5번 1번 5번 뒤로는 5번 3명 다이아 장추혜 기수와 함께 2위 바깥쪽에서 3번 강나루가 3위권 1번 베스트 레이스 조인건 기수와 함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軍 safle 들어가 Kit 그리고 olan 조인건 기수와 함께 형으로 품악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